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에 우박과 폭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골프공 크기가 되는 이런 커다란 우박이 건물 지붕 등을 파손시켰고 이로 인해서 물이 새는 건물이 또한 잇따랐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풍이 아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밖에 나갈 수 없어 다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